비틀 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온도 의미 온도 하루가 흘러가치 사랑도 끼리끼리 하늘로 나 믿는 나는 정철로는 조금 전원 겨울을 일일이 취려져 Who am I? So I'll let you feel and let go You decide if you're ever gonna let me know So decide if you're ever trying to let go I'm sorry I know, yeah I'm sorry I know I'm sorry I just woke up I gave her everything she took my heart and left me lonely I've been broken house condition I won't fear something with a whip I'm lost and I'm found but it's all to be in love I love when you're out but I fucking hate when you leave Who am I? So I'll let you feel and let go You decide if you're ever gonna let me know I'm sorry I know, yeah I'm sorry I know 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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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네, 제가 너무 시그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한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야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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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Orange구나. 그리고 또 4년 자기가 늦고든 하늘을 잘click했습니다. 조금 힘들어 오늘 회사에 있는 게 더 많아 한 번만... 또는 뼈에 도착 그리고 이 시가가 가장 큰 시장 지금 이 시간을 너무 작을 때 세계에서 가장 큰 신발끈에 관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준비했습니다. 그곳은 유료피사의 가사입니다. 그곳은 신데이피사의 가사입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곳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왔을 때까지는 그 후에 대해서는 흥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 좋은데요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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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특별히厚 침대 그리고 제가 3개가 식器까지 들어요. 하지만 아직도 안 갈 수 있어도 너무 추위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곳에 있는 시카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제가 이곳은 하늘이 전통과가 있는지, 어떤 장소를 보면은 어떤 다른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런 지역도 꽤 환붙에 맞춰서 한국의 시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